먹고 졸리지 이제? 해 들고 있는데 엄청 눈치 보여요 쟤도 눈치 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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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내 이놈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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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또 창고 깎어 뭐야? 안 왔으면 큰일날 뻔했다 역시 섬이 경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고기 너무 이뻐 여긴 날씨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되게 좋다 바람아 아무리 불어라 내가 고기를 못 부어 먹나 갑자기 코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요 갑자기 코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요 왜 웃겨 손매슬라 굿모닝 원래 어제 예매를 하고 잤었어야 했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저번에 8시 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조용해 하긴 뭐 6시 40분에 조용하지 오늘은 빗물 커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네 저보다 매물뚱하는 배 어제 밤새 세워져 있던 배가 저게 매물뚱하는 배였어요 아 맛있다 으아 ещё네 생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여야, 처음에 한번 돌아가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여기 울긋불긋 지금 꽃처럼 막 펴있어요. 우와 이쪽은 또 천국 같고, 뭐야? 저기가 바다인지 하늘인지 모르겠어. 경치가 너무 좋아요, 너무. 날씨 진짜... 유튜브 투어하는 느낌인데? 여기 너무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고, 날씨가 진짜 최고인데? 바닷바람이 끈적이지 않는, 딱 그 정도 느낌? 뒤에 풍경 보이세요? 유튜브 투어는 한 번에 해본 적이 없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30분 정도 가면 매물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 잠시 후에 대매불도 가서 준비해 주시고, 대매불도 단도망입니다. 저 어떻게 납치하게 돼요? 저 어떻게 납치게 되세요? 가면 번호 완벽한 상황에 미 Mé는 일상에서 전장은 매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와우 오 좋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일 봐 저기 구판장에서 야영장 표를 꺼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길 가봐야겠어 저번에 내 과거도 갔던 게 생각이 나는 그런 날씨네요 여기는 어디서 묵어도 업텐션 예약합니다 진짜 날씨 최고다 이 정도면 날씨 유기라기보다 날씨 유전? 와 낚시가 대유가 되네 어머 안녕 우리 안 간 거 하잖아요 우리 안 간 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론이에요 아론가 어르신 아론가 어르신 아론가 어르신 아론가 어르신 아론가 어르신 낚시 대유가 되네? 네 초본대 할 수 있어요? 초보 여기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어 소신자 행운 아론가 어르신 아론가 어르신 여기 땡이 이게 헉덤 아 헉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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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 뭐 있어요? 이건 돈 돈만 아는 거 참돔 네 참돔 빨간 거 자리돔 아 자리돔 여기 낚시하고 이라고 아 제 손 마련 손 이거 먹어볼래 지금 먹지? 네 지금 지금 썰어주라고? 밥 안 먹었어? 네 이거 해놔 놓고 와야 되잖아 이거는 아니 여기는 먹고 가면 되잖아 이게 기간지 감지 이런 데 좋아 아 아아! 이거는 회사 말이거든? 응 먹으면 처음에 짜도 뒤끝이 달짝지근해, 그냥 신기해! 산산물을 워낙 좋아해서 여기가 맥주 한잔 먼저 마시고 있어야지 아롱이랑 같이 마실까? 아롱아! 너랑 같이 맥주 마시려고 왔어 괜찮아? 귀여워 아아.. 아이고 싶다 아롱짠! 네! 왜 언니 안 먹어 이래? 8시 반 배 첫 배로 왔는데 탱팅하시는 팀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시간대가 3타임이 더 있어요 그때 다른 분들이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 아롱아 일어나 아롱아 내려놔 내려놔 다리 넌 내려놔 이래 아 못 내려간다 많이 땡이 됐는데 아아.. 감사합니다 안져리 앉아라 네 먹으러 왔어 고양이는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맘껏 내려가는데 강아지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순간이 잊었어 동해삼에 맥주 배경이의 건배 짠 아 좋다 동해삼이란 처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여기서 걸어서 3분이면 아영장 가니까 패킹하기 참 좋은 섬인 것 같아 앞에서 이런 해삼도 먹고 송삼 알? 어머 너무 신기하다 한입 각인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매일 달다 할 줄 알겠어 섬을 쫙 짠도 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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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서 이리 와 세상 나버린 음 좋아 여덟만 해 안녕하세요 지금 비 와서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비 오니까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 비 오고 나니까 네 네 여유롭다 이런 여유를 주말을 느낄 수가 없는지 좋아 안 돼 배불러 빵빵이 살짝 배불러 고맙무 주라고 주라고 간식 주라고 간식 달라고 간식 주라고 안 된단 말이야 살짝 줄까? 줄까? 가 아론 줄까? 주라고 알았어 신났어 신났어 아론아 좋아? 요게 생홍해삼 요게 데친 거 이렇게 데치면 조금 더 부들부들해가지고 먹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먹어봐야지 약간 오징어 같은 그런 식감인데 이것도 덤덕덤덕해 이쪽 손 덮들여 빵 아유 잘했어요 아무거나 너 개인기 좀 한다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나비같이 홀홀 날아서 산 할아버지가 구름 모자를 아주 푹 눌렀었어요 거의 뭐 비니급인데 소라게 아론아 내가 불렀지롱 내가 불렀지롱 머릿기용으로 선글라스를 한 번 사봤어요 하이 가볼게요 아까 하이가 저기 앉아있을 때는 엄청 쨍쨍하게 지더니 지금은 약간 기분 좋을 정도? 그 정도 햇살로 바뀌었어요 안녕 스퀸스쿠버를 하고 있네 아기자기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배낭 메고 여행 오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 오늘 가는 여기 캠핑장이 폐교를 활용해서 풍경이 엄청 멋있기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주말에는 거의 무슨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인데 실제로 여기를 온 건 처음이어서 엄청 두근거려요 어머 이것도 예쁘게 이렇게 파놓으셨네 사장님 센스 날씨 좋다 진짜 오늘은 섬에 오는 날이네 어머 벌써 도착했어 탐구 컷? 야옹이다 태영아 고요미 여왕이가 갑자기 등장 오 도착 우와 오오 오 귀여워 아 줄게 나무로 좀 지지를 해줬어요 맛있어? 맛있지? 될 거 같아요 왜 물어? 신났네 신났어 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 선생님 발에 양말 신었어요 맛있었어? 귀여워 아이고 눈을 감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저를 보면서 애교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저팔기 같나? 음료수 먼저 할까? 약간 달달한 게 지금 땡기네 사카르 셔츠 먹어야지? 음료수 2,500원 누가 고양이 간식 두고 갔어요 가시면서 먹고 가라고 남은 거 두고 가셨나봐 좀 이따 져야겠다 경치 진짜 좋다 여기 너무 시원한데? 아까 햇볕에 있을 때는 열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래도 열 올라오는 거를 마시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가지고 빨리 한 개 마셔야겠어 음 택배 음 택배 태양 피아노 밝다 모자를 빼면 누울 수 있는 자리가 더 늘어나 딱 좋네 아까 저기 폐교 안에 있는 매점에 가니까 배삼겹기 있더라고요 그걸로 점심을 좀 먹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매점이 없을 건 없고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매점이에요 배삼겹 우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집에서 야채를 좀 가져왔어요 이걸 구워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아 맛있겠다 고급해 집에서 된장 가져왔어요 저희 집 된장 아 욕심 있나 이 풍경과 먹는 대피삼겹살 고급해 음 고급이 너무 맛있어 혹시 밖에 나와서 먹는 음식은 꿀맛이에요 고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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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도 완전 쫀득쫀득하게 잘 익었어요 바람아 아무리 불어라 내가 고기를 못 부어 먹나 고급해 고급해 사라진 고급해 고기는 조금 이따가 밀불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었으면 바로 또 올려주기. 아우, 너무 느리게 익어. 클리어. 고기는 조금 이따가 일부러 좀 남겼어요. 너무 맛있었어. 아우, 너무 맛있었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얘는 자립이 아니여가지고 팩다운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나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등산스틱을 가지고 왔어요. 등산스틱으로도 하는 가벼운 텐트거든요. 나무나, 아우.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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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덥나 햇볕이 너무 나사로워요 트래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 할 수 있을까?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좀 펄럭펄럭거렸었거든요 펄럭거리지 않게끔 할 만한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덜렁거리겠죠? 완벽한 각이 나왔어 만져요 이쪽 앞에 데크길이 있어요 저 아래까지 내려가면 되겠다 저기에 거북선이나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래를 내려가고 와야겠어요 이것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아 오늘 오랜만에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이걸로 캐 보려고요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개 캐는 안 왔네 성공할 것 같니? 오랜만에 커피를 하나 마셔볼까? 냉장고 너무 좋은데 한번 내려가서 조명을 좀 해보고 드래킹을 좀 떠나보려고요 아 여기 경치 너무 멋있어 안 갈 수가 없어 뭐야? 너무 좋잖아?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 그냥 보기만 해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어 이거 지금 물에 떠내려 왔나봐요 여기 오는 나의 장작들이 있네 우선 지금 당장의 목표는 식량 수치 뭐가 있나? 뭐가 없나? 제가 오늘 목표로 하고 온 거는 주부푼인데 내려오면 뭔가 많이 눈에 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요 사실 저 바다를 잘 몰라요 그냥 받아보면서 커피나 마시고 가야겠다 얘네는 왜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서있지? 죽은 애들인가? 존쿠아 좋구만 뭔가 저번에 그 가고도 때 생각이 나면서 흑염수가 뛰어놀 것 같아요 그때 흑염수랑 같이 자는 줄 알았는데 같이 자진 않았었어 아 좋다 결국 먹을 거는 소득 없이 그냥 오고 여기서 한 시간은 럭스를 놓고 있었네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은데 내 집이 아늑하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 아까 해변가 내려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는 이런 섬여행 이런 게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불현듯 나라의 성장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이스크림 맛있어 전세 캠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지만 지금 오신 분들이 총 저 빼고 세 팀이 더 있으세요 왜 다들 오는지 알겠어 아까 캠프분께서 저희 구독자라고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감사해요 오늘 씻고 발라야지 여기가 일몰이 진짜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시간 넘게는 기다려야 일몰을 볼 수가 있어 술 사러 가야지 막걸리를 사볼까? 밥과 맥주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구독자분이라고 다른 분이 인사하셨는데 회를 갖다 주셨어요 회를 너무 맛있겠다 소주 테이프를 주워왔어요 여기다가 생선을 올려서 먹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캠핑장 냉동실에 조금 얼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갖고 와야 되다 이 와인을 가져왔어요 신또님이 선물해 주신 거 생일이라고 술 말고 다른 회를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잔이 필요해요 아주 한 모금씩 쫙쫙 집 들이켜주겠어요 야옹아 야옹아 저기 앞에서 다른 사이트분들한테 회 받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회가 이쪽으로 지고 있으니까 내일의 해는 이 앞에서 뜨겠다 오 일출 너무 멋있겠다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저 앞까지 엄청 크게 여기 제 그늘 마당이 생겼어요 냉동실에 얼려놓은 돌 해를 쭉 오 느낌 엄청난데 날은 딱 맞아 짠 오 달달하다 맛있으니까 바로 한 잔 더 차가워졌어 경치의 회환점 정치 보면서 색다른 술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이런 추억이 하나하나 쌓이는 느낌이 들어 뒤로 해가 지고 있어요 뒤로 해가 지고 있어요 온 letzt 너의 일부 야옹아 아 compart다 나의 카샕 배우 마주 난 안 않을까 저 곰둥이도 있다. 저거 뒤진다. 저거 진짜 예쁘게 생겼다. 제가 경험상 이런 무늬 애들이 조금 싸놨던데. 야 너 왜 때려? 너 내 손 깨서 때리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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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직 손버릇 안 좋아? 어? 쉴까? 자리 잡았어. 쟤는 땅콩 달렸다. 나도 먹자. 도장냥인가? 얘? 귀여워. 뭔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이러다 싸우겠어? 어어어어. 왜 뭐 그렇게 길게 울어. 나도 한 잔 먹자. 내 눈치 보인다. 폐 들고 있는데 엄청 눈치 보여요. 얘도 눈치 주고 저를, 쟤도 눈치 주고 다른 데도 왔어. 얘, 너 뭐 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야, 이거. 안 돼, 내 거라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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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양아치 내 이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얘네도 엄청 가까이 왔어요. 먹을 거 앞에 아주 정신줄을 났구나. 특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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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얘는 회둥이, 얘는 턱시도어, 얘는 맹수. 먹고 졸리지, 이제? 덩치는 얘가 제일 큰데. 내가 전에 만났던 히틀러랑 좀 닮았다. 그래도 넌 약간 몸짓만 큰 바보의 냄새가 나는데. 어머, 너무 귀여워. 귀여운 동이들. 거의 눈을 감아요, 감아. 둘 다 눈을 감고 있어. 이제는 뭐 자는 건데 그냥. 어머, 얘는 그르릉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왜, 왜 눌렀어? 거무새 턱시도가 오줌을 싸더니 얘를 공격했어요. 거무새 턱시도가 오줌을 싸더니 얘를 공격했어요. 가슴에 비서가 날아와 거짓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너 그만, 미장빼기냐? 왜 이렇게 다 한 거야, 어떡해. 내가 빙다리는 거 빠지가 모르겠지? 안 돼. 이건 제 겁니다. 응? 누가 뭘 잘못했어? 아까 누군가 두고 가신 보안이 영양관식. 찾고 있어. 그래도 찾았다. 보물찾기 내가 숨겨놓은 거 같네, 꼭. 펜젤과 그래드 마녀인데? 두고 가신 분 감사합니다. 왔어? 지금 쟤는 보물찾기 중이에요. 저 회색에는 지금 열심히 잘 찾고 있는데. 얘는 보물이 조금 맘에 안 드나? 너 왜 이렇게 까다로워. 까다로운 게 아니라 바보였나 봐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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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대패삼겹 남겨놓은 거 넣어가지고. 삼겹 된장찌개를 끓이려고요. 제가 된장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넣어가지고. 간 맞춰서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고기. 고기. 갖고 있는 야채가 애호박 밖에 없어서. 애호박을 다 넣어줄 거예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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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데크만 지금 치료 중이에요. 안 죽었어요. 우선 뚜껑 먼저. 욕이 나게 쓰고 있는 중. 영양 속과. 저번에 해보니까. 이거를 좀 빌려줘야지 이런 게 딱딱하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나 언제 갔어? 여기 귀여워 습기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습기가 가득해 왜? 따라올 거야? 좀 기다려 거기 오 북두칠성이다 북두칠성 아닌가? 모양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별이 진짜 많이 보인다 우와 날씨가 살짝 살살해지는 것 같아서 얇은 경량패팅을 입었어요 지금 정도 나시에 딱인 것 같아 최대한 있는 거를 좀 다 넣어줘야 돼요 재료가 많이 없는 관계로 청양고추 이걸 이제 갈아야 되나봐요 잘 안 들어 매콤하게 우선 밥을 좀 하고 그다음에 뜸을 들일 동안 찌개를 좀 하려고요 뭔가 손잡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파 애국 훈장이라도 새겨줘야 되나? 돈 너무 큰 거 돈데큼 아닌 중간에 끼었어요 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물을 살짝 줄여야겠어 거의 이거 압력 밥솥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내리도록 할게요 안에는 아직 탄 냄새가 안 났는데 다른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밥이 잘 됐는지 향을 잘 모르겠네 오 하나도 없어요 다 썼네? 다른 캠퍼 분들이 인사하시고 뭐 주고 가셨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원래 별로 없는데 좋은 냄새 나 충분히 끓여주면 완성 모기들이 날아다녀요 조그마한 미니 혼중기를 갖고 다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작년부터 갖고 다녔는데 애들이 좀 죽긴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보조배터리에다가 꽂는 용도로 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귀에서 목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당장 꽂았어 안 다가왔으면 좋겠네 모기까지 다가오는 건 원치 않아 오 맛있어 맛있어 아까 된장찌개라기보다 된장국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한데 한 중간 정도? 근데 맛은 완전 있어요 다른 없는 재료들로 괜찮은 비주얼 모기를 몇 방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두 개 붙이고 안 붙이면 간지러워서 계속 습관처럼 긁고 있더라고요 모기 물리는 자리 엄청 긁는다 그냥 필수품 한 번 쓰니까 맨날 갖고 다니게 돼 이 밥이 좀 잘 돼야 돼요 배추Image 아 가득됐다 어머 굶이 촉촉해 아닌가? 오오오 reality 밥 잘 된 거 같아 prz asiagon 밥, 그리고 김도 잔뜩 가져왔어요 세 개 갖고 왔어 한 세 개는 먹게 되더라고요 양이 적어 얘를 구워주겠어 밥 반찬으로 먹을 거야 웨이쿠 좋구만 아주 알뜰살뜰 메뉴예요 소소하지만 완벽한 식사 완벽한 식사구만 이렇게 한 번씩 굴려서 겉에를 아예 바싹 좀 채워야 돼요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도망칠 수 없어 애기야 왔어? 이제 다시 왔어요 오 기다려? 아까 들려가다가 못 줬었거든요 이게 엄청 양이 많은데 싫다 먹을 수 있으려나? 자 엄청 잘 먹는다 엄청 잘 먹는다 그래 양 넉넉하니까 잔뜩 먹어 저도 야옹이를 먹방 보면서 원치를 먹어야겠어 응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아직은 저는 지사 두 가지 소음 다 다 다 다 안 다 다 다 다 다 다 다 경계중이야. 혹시 누군가 와서 빼서 먹을까봐. 얘는 아예 확 태워가지고 껍질을 벗겨먹으면 돼요.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해먹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갑자기 소주 한잔을 마시니까 케랑이다 생각나는데 부상투어 케랑이. 마음이 아프다. 먹고 바로 도망갔어요. 아주 내빼는데 능숙해. 소주 한잔을 마시니까 케랑이. 소주 한잔을 마시니까 케랑이. 소주 한잔을 마시니까 케랑이. 그냥 놀아주세요. 냄비째로 먹으면 또 왜이렇게 편해. 오 맛있는데? 이렇게 먹겠어. 다 됐다. 새까매졌어. 이제 이 안에다가 이너를 좀 쳐주고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다 됐다. 다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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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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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 기려 아우 예뻐 아우 아 근데 오직 일어나도 너무 좋아요 간 줄 알았는데 간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몸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머리를 다시 묶어봐야겠다 아우 점점 더워와 10층부터 배배 중이신 양이들 새도 한적하게 걸어다니네 어?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네 트래킹을 가볍게 돌고 가뿐한 상태로 배를 타면 될 것 같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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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쉬고 있어요 보호색으로 맞춘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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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냥 가볍게 좀 여기 기경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요 젠장 저기요 멋있다 가뿐 아빠들이 너무 예뻐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가뿐 아빠들이 너무 예뻐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갈 길에 거미죽이 있는데 여러분도 등산하셨는데 다 이렇게 피해가셨나 역시 섬이 경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섬의 날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올해는 군산에서 한대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얼마 전에 군산 갔다 왔었는데 군산 관리도의 추억이 또 생각이 난다 그때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었는데 섬의 날 기간에 수산물 기획전 이런 것도 같이 한대요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기획전에 두는 상품들은 다 완전 회사였던 것 같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늘 좋다 전부터 여기로 와보고 싶었는데 멀어가지고 좀 엄두를 못 내다가 오늘에서야 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캠핑하기 좋은 섬으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받아 오게 됐어요 저기 제 텐트 지금 햇빛에 잘 말리고 있어요 풀냄새, 바다냄새, 갈매기 소리, 새소리 너무 좋다 기분이 좋아져 유연했다 산딸기다 아직 입기 전인 것 같아 산딸기 입기 전에 이렇게 되게 선명한 오렌지 컬러구나 굉장히 다양한 새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말랐어요 이만큼 남았어 거의 다 말랐어요 이만큼 남았어 아침 식사는 밀크쉐이크랑 파프리카 구이 일부러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뒀어요 짜자잔 음.. 기묘한 조합이구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텐트 걷고 사실 씻고 가려고 했는데 속옷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해삼을 먹다가 조금 남겼어요. 콩라면의 김치랑 홍해삼 남은 거랑 같이 해가지고는 딱 먹고 11시 반 배를 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바로 벗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가 너무 경깨가져가지고 물을 조금 태닝해주고 있어요. 이상하게 얼굴이 타는 것 같아. 왠만에 제대로 강압선물 밤에는 갚고 다녀야겠어. 위에 있는 이렇게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많이 좀 내릴 시기인데 여기 날씨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으니까 되게 좋다. 되게 안 좋게. 좀 이제 위가 좀 탄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선이 좀 보이지 않아요?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되게 일러요. 다들 왜 첫 배를 끊었는지 알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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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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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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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기스 난 정도인 것 같고 마음이 아프다 여기서 좀 가야 타이어 장기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들렸다가 가봐야 되는데 만지 400km 집에 가야 돼서 우리 근처에 맛있는 카페가 돼 있다고 해가지고 도민이 현장 다시 방문하는 것처럼 사고 난 곳 근처로 다시 왔어 이게 뭔 짓이야 달달한 거랑 디저트 이런 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장사를 안 한대요 여기야 내 사고 현장 네 요새 다 센서가 있어서 압이 빠졌으면 경고등이 들어오셨을 거에요 저는 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새가 빠져버리거든요 앞에는 원래 앞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아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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